어김없이 우리는 또 고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포유류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을 안고 삽니다 그 고민을 저 영지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타파를 해드릴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를 하나 또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슬쩍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있어야죠 타이머 있어야 돼요 타이머가 없는 세상은 지금도 1분 1초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타이머는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진지한 고민 상담이 될 것 같으니 한 3분 정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et, Go 자 급하지 않아요 3분이면 길어요 3분이면 집가서 밥 해먹고 와도 돼요 지금 자 인생이 지루합니다 가로 치고 진지하게 가로 닫고 저도 진심으로 이 질문을 받고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인생이 지루하실 때는 플랭크를 해보세요 시간이 정말 안 간다는 걸 느끼고 시간이 빨리 갈 때 플랭크를 해보라 시간이 빨리 간다 느낄 때 나는 지루하게 일상을 좀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지금 생활이 너무 무의미하게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을 때 플랭크를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1분 1초가 중요하고 피부로 와닿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언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뿌듯한 질문이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가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굉장히 쫓아다녔어요 미저리 마냥 한번 미저리가 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얻지 않는 선에서 미저리처럼 쫓아다니고 바지까랑이를 좌우로 붙잡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같은 반 전 여친을 아직 좋아하는데 어떻게 잊을까요? 살려주세요 제가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딱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까지만 좋은 거잖아요 그 영화를 다시 보려고 생각할 때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볼까를 고민할 때 굉장히 설렙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어때요?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대사와 똑같은 인물이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똑같은 결말이 마주합니다 전남친 전 여친을 다시 만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영화를 또 보면 똑같은 결말이죠 그렇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같은 결말입니다 송중기 씨가 또 나오고 박보영 씨가 또 나옵니다 또 싸우고 또 헤어집니다 That's it 그래서 전남친 전 여친 만나는 건 그 한 순간이라도 아름다울 때 단 한 순간이라도 추해지지 않았을 때 그 생각을 관두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위에 돌을 던지지 마세요 자 야 추현승이 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걸 왜 저한테 추현승 씨 이걸 보고 계시다면 Religion 추! 보고 계시다면 여기 이분 성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분이 미성년자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 번 구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자 에어팟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건 해결해드릴 수가 없네요 영지야 전남친한테 연락이 왔다 전남친 전남친 그건 좀 그만해 저한테도 오늘 저 샵 갔는데 헤어 해주시는 분께서 전남친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안 하고 애둘러서 자꾸 이상한 얘기만 빌미로 빙빙 연락을 한다 다시 만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만나 자기에는 쓸쓸한 거야 그거 아주 아주 못된 심보예요 그러니까 전남친 전여친 잊고 세상에 남자 여자 수억 수천 수백 600억 명이 된다고 하죠 국적도 다양하고 살아온 생활 패턴도 다양하고 삶의 반경도 다양한 멋진 남성 여성들이 길거리만 걸어가도 어우 눈이 보시게 많아 그러니까 전남친 전여친들은 깔끔하게 훌훌 터져버리고 그놈의 옛정이 뭔지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인연을 찾아서 떠납시다 우리 아시겠죠 promise me 전남친 전여친은 딱 거기까지 남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븐틴이랑 사귀고 싶은데 멤버가 13명이라 어떡하죠 사귀고 싶은데 이제 한 명으로 부족해서 멤버가 13명이니까 그 13명이 본인이랑 다 사귀고 싶어 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멤버 13명이라 걱정할 일은 잘 없으실 것 같고 당장 주변에 있는 분부터 살피심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에 관한 고민이나 내지는 본인의 대장상태에 대한 고민 내지는 전남친 전여친에 대한 고민이 꽤나 많네요 전남친 전여친 전남친 전여친 인간관계 등등 모두 다 인간에 관련된 지나간 인연에 관련된 고민들은 사실상 훌훌 털어버리고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어? 4분 42초! 내 1분 46초 돌려줘요 내 1분 46초 반납해줘요 반납해주세요 자 저도 고민입니다 히플 라디오에서 소요되는 시간 1분 1초가 아깝고 돈이고 재산입니다 근데 제 1분 46초 누가 루팡 있죠? 아까 전남친 전여친 고민 하고 계신 분들 쓸데없는 고민 때문에 제가 1분 46초 전남친 전여친 고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모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왜 소모적인 고민이냐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남친 전여친 고민은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수렁 속으로 들어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친구들이 야! 야 성남신 씨 한번 다시 만나봐라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불왕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야! 하나 다시 만날까? 하나 다시 만날까? 아 근데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고 이 얘기를 돌림 노래 마냥 20명 30명 40명한테 똑같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마할수록 본인은 계속 현탁하고 소모적일 뿐이죠 그래서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피차 들어주는 입장도 해주는 입장도 좋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실 분들 만나실 거면 고민상담소에 댓글 남기지 마시고 만나시고 안 만나실 분이면 가차없이 시간의 흐름에 본인을 맡겨 잊어버리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전남친 전녀친 얘기에 특히 붕괴한 건 제가 지금 애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얘기 지겨우니까 지금 전남친 전녀친 얘기 남의 사랑 얘기 생각보다 탈장 포인트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